안녕하세요 종갓짐 며느리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 세트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해 주셨던 새우젓을 만드는 신한어담에서 나온 선물 세트인데요. 내용물이 알차게 구성되었으니까 꼼꼼히 봐주시고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이거는 신한어담 한식 육수 선물 세트인데요. 저번에 한식 육수 많이 구매하셨죠? 제가 이번에 김장을 할 때 큰 찜통에 서른 알을 다 넣고 죽을 써서 저는 김장을 했거든요. 정말 간편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만 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육수 하나만 넣는데 김장김치 맛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한식 육수는 이렇게 과립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냉국 같은 거 해 먹을 때 좋고요. 물김치 해 먹을 때 좋아요. 찬물에 잘 풀어지고요. 사용하기 너무 간편해요. 이런 육수 있으면 음식하는 게 겁나지 않아요. 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이거는 조금 칼칼한 육수예요. 찌개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좋고요.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이나 정말 맛있어요. 이 육수 하나만 있으면 번거롭게 육수 끓이지 않아도 돼요. 얼큰 황태 육수가 12개씩 2팩이 들었고요. 진한 황태 육수가 12개씩 2팩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계절 황태 육수는 과립으로 24개가 들어가 있어요. 24개 들어가 있는 게 2박스. 색이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이 육수 놓으면 아주 맛이 신해요. 한식 육수는 12개씩 4팩이 들어있어요. 신한 너담에 이 어간장은 제가 미역국 끓일 때 집에서 만든 집간장하고 이 어간장 두 가지로 국물 맛을 꽉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끓이면 그렇게 맛있느냐고 다들 묻는데 비법은 이 어간장이 있었어요. 이 어간장 정말 괜찮아요. 여기에 멸치 육젓. 여러분들도 멸치 육젓 사보셨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샴푸나 식용유 같은 거 그런 선물 세트도 2, 3만 원 가잖아요. 이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선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중 판매가로는 10만 천 원인데요. 오늘 종갓집 며느리 공급 가루는 55% 할인해서 4만 6천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거는 실속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고 선물을 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신한 어담에 나오는 거는 칭찬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엄선된 제품들이라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선물 세트는 액젓 세트인데요. 430ml 들어있는 어간장하고 멸치 액젓, 까나라 액젓 이 세 가지인데요. 단철하지만 알짜배기거든요. 신한 어담 거 드셔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맛이 어떤지. 시중 판매가는 2만 2천 원이에요. 오늘 종갓집 며느리 공급 가루는 18% 할인해서 1만 8천 원이에요. 이걸로 선물해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찌개를 끓이든 국을 끓이든 소금으로 간을 거의 안 하고 어간장이나 액젓으로 간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세트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는데요. 공동구매 기간은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20일간 할 거예요. 댓글과 게시글에 연락처와 계좌번호 남겨놓고요. 주문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고자 하는 품목에다 구매하시는 숫자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액젓 세트를 5개를 구매할 때는 액젓 세트 5를 써주시면 훨씬 더 일처리가 빠르거든요. 그 금액대로 계좌번호에 먼저 입금하시고 주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이번 명절에 저렴할 때 구매하셔서 고마우신 분들께 선물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